지금까지 지내요 주의 그 신 은혜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누 바라냐 찬한 깨나 주의 소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원해서 평통하게 하세요 지금까지 지내요 지금까지 지내요 주의 그 신 은혜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누 바라냐 찬한 깨나 주의 소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원해서 평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사랑해 물붙듯이 부실 주의 은혜 좋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다 험한 산길에 맬네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시간나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매 한없는 차량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이니신 주님 그대 어찌 주님 주의 은혜 날 채우시네 주의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사는 십자가를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매 한없는 차량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대 십자가 고통이니신 주님 그대 어찌 주님 주의 은혜 날 채우시네 주의 은혜 날 채우시네 주의 은혜 보게 하시네 주의 은혜 날 채우시네 주의 은혜 날 채우시네 주의 은혜 날 채우시네 주의 은혜 보게 하시네 주의 은혜 살아가는 동안 은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사는 십자가 주의 은혜 날 채우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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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게 지켜라 주님의 날 지우신다 야곱의 생에 한 대목을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기 원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참 흥미진진하죠 스토리 우리가 보니까 우리 제3자에서 보니까 흥미진진하지만 당사자의 삶을 보면 아주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왠지 우리 주변에서 늘 마주치는 사람처럼 보여요 아브라함이나 이삭과는 좀 다르게 친근하게 와닿는 우리를 좀 닮아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서 야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매우 주도적인 사람이죠 자기 주도적인 사람 성격이 강하고요 열정이 넘치고 야망도 있고 또 목표를 세우면 집요하게 그렇게 밀고 나가는 사람 성취욕이 강하고 또 성공욕구 또 추진력 뭐 이런 것들이 대단했습니다 머리해준이 빠르고 재간이 있고 승부사 기질이 있었습니다 어디나 이런 사람들은 살아낼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흔히 우리는 자수성가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또 행동은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 기도하면서 자기 방법은 다 동원하는 사람 이런 형태죠 야곱의 인생은 바람만장했습니다 우유곡절이 많았고 또 훗날 자기의 입으로 그런 고백하죠 나그네 길에 흠악한 인생을 보냈다 참 흠악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오랜 나그네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장면이예요 재산도 모으고 또 가족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성공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그네 생활에 지쳤고 귀양하게 되는데 의외로 예기치 않는 사건이 하나 터지죠 형 S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형의 그 장략권을 속이고 가로챘던 그 이후에 그는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 형이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는 거 400명을 거느리고 이건 정말 위기죠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모든 어떤 일행을 두 부류로 분류해서 강을 건너 보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선물인지 뇌물인지 알 길이 없지만 잘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앞에 나옵니다 이것은 야곱 특유의 머리 굴리기 인간적인 방법과 술술을 동원해서 위기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가족들까지 다 야복날을 건너게 하고 이제 야곱이 홀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24절에 잘 알려진 구절이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실험하다가 이게 홀로 남았다라는 거죠 야곱의 인생의 한 단면이지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는 억척스럽게 살아왔어요 외삼촌 라반을 만나 죽을 고생도 하고 그러나 그는 어려운 요건에서도 그는 성공을 해냅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요 가족마저도 다 떠나보냈습니다 이대로 끝난다면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죠 죽도록 달려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도 없습니다 외로움 그리고 밀려오는 절망감 그런 것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고비고비를 넘나 들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힘든 순간이 왔습니다 그야말로 이것을 우리는 벼랑 끝이라고 그러죠 벼랑 끝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끝이 날 수도 있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아마 야곱은 과거의 사건들이 다 추마등처럼 지나갈 거예요 우리도 연말 되면 한 해를 반추하죠 계속 한 해가 지나왔던 것들이 반추되고 그리고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도달하면 갑자기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것들이 과거의 일들이 떠올라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도 비슷합니다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폭풍처럼 다가오는 거죠 예측 부릅니다 2020년도 초에 우리가 코로나19가 이렇게 덜이 닥치면서 모든 게 다 뒤들렸습니다 요즘 더 여기저기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와요 혹독한 시간을 사실 지구촌 전체가 겪고 있습니다 All stop it, all stop 얼마나 더 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대한 이런 벼랑 끝에 쓴 것이죠 우리가 2019년 송구영신여배를 들을 때만 해도 몰랐던 일입니다 상상하지 못했어요 2020년 저는 2020년이니까 아주 아구가 딱 떨어져가지고 아, 2020년 멋있다 좋다 여러분 인생길이 애기치 않는 이런 사건들이 닥치고 벼랑 끝으로 몰랐고 지뢰밭이 생기고 외길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야뽕나루에 홀로 남아있다 홀로 남아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 그냥 혈의를 닮은 홀로 모든 걸 떠나보내고 그는 지금 홀로 있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 그때 다가왔어요 어떤 사람이 씨름을 끌어왔다는 누구인가를 본문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자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하나님임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언제 찾아왔죠? 홀로 있을 때 야곱이 홀로 있을 때 정확히 좀 더 얘기하면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특이한 점은 바로 이 점이에요 질체절명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계속 떠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의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계속 야곱의 주변을 맴돌고 계시죠 떠나지 않으시죠 오늘 또 이 야곱의 위기의 순간이 홀로 있을 때 야곱이 싸움을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오시는 것 야곱은 이것을 직감했습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의 싸움, 씨름이 벌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꽤 길어져요 그리고 날이 새도록 씨름이 진행되는데 마침내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렸어요 야곱에게 절대 불리한 시간이죠 그리고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다는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야곱이 다급하게 여기고 한 말이 26절이에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사자는 떠나고자 하지만 야곱은 놓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자기의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절실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간절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놀라운 야곱의 인생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는 이 영적인 어떤 낌새라고 그럴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매달리지 않았어요 야곱의 자존심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그는 그 자존심이 온데간데 없어요 한계 지점에 도닥해 놓을 거죠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이 자존심을 가지고 살지만 이 자존심이 뭔지 정말 모든 사람들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쓰죠 가장들도 어떤 데는 정말 수모를 당해도 그 자존심 하나 붙들고 그렇죠? 확 붙어요 붙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계 지점에 가면 그 자존심이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도 죽고 가족도 죽고 다 쌓아놨던 거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존심은 더 이상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야뽕 나루에 홀로 서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는 코너로 몰아 넣으시는 전술이에요 막다른 곳으로 몰아 넣으셔서 하나님에게 매달리게 하시는 여러분 인간은 생각보다요 하나님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매달리는 거 싫어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아요 대개는 할 수 없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척하죠 정말 기도는 사람들이 하기 싫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하지만 기도는 정말 다른 건 아는데 기도를 힘들어요 대개는 할 수 없어서 기도해요 하나님에게 손 내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왜 열심히 살죠? 하나님에게 손 내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코너로 몹으신 거죠 여러분 이 위기의 상황은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나에게로라는 거죠 오늘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자기의 자존심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린 것이죠 야곱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는 이 모습은 사실 야곱의 모습이 아니에요 생소한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그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머리와 자기의 힘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로 인생이란 그건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길을 걷고 있는 여행이에요 지금 야곱은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어디에 매달리려는 거죠 야곱의 특이한 점은 복에 대한 집요함이 있습니다 그런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형에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는 일종의 영적인 촉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형 S와 다른 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형 S와 동생 야곱을 보면 S가 훨씬 더 인간적으로 멋있는 사람이에요 매력적인 사람, 남성적이고요 아주 나이스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비하면 야곱은 굉장히 강교하고 아주 치사하고 머리를 굴리며 다른 사람에게 피를 입히는 아주 비인간적인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그냥 인간으로 보면 S가 나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S의 결정적인 단점이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정말 인간적으로는 매일 게 없는데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갈망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데 이 모습은 S와 달라요 야곱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복을 구하는 방식도 잘못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었다 지금 그가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모습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산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중요한 직감력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어떤 감각, 우리의 촉이 어디를 향하느냐는 거죠 야곱은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흑복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놓지 않아요 야곱에서 발견되는 매력입니다 다른 것은 영 마음에 안 들어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강력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영적인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정이 전혀 없는 거죠 오늘 야곱은 지금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붙잡고 있는 것은 외줄이 외줄이 이건 놓치면 죽는다는 것 이게 영적인 감각입니다 야곱은 자기 힘을 믿고 살아왔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의지하고 붙을 것이 많아 보여요 꽤 괜찮은 보이는 줄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 연줄들은 다 힘없이 끊어지고 만다 여러분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갔습니까? 외삼존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이 현룰 단신으로 그 도망을 치고 그 이영만리에서 그 외삼존 집에 갔을 때 그 얼마나 오지가 되겠습니까? 그 현룡이 얼마나 의지가 되었겠습니까? 그거를 잡았죠 오지가 될 줄 그런데 그 줄이 야곱의 인생을 얼마나 엉키게 했습니다 고생 고생을 믿을만 해서 붙잡았는데 그 외삼촌이 어때요? 외삼촌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풀려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싸움을 끌어오신 이유가 뭘까요? 매달릴 때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는 너가 붙들 것은 나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깨닫는 데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린 거예요 긴 긴 세월 동안 살아온 거예요 요즘 여러분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가 진짜 붙들 게 뭔가? 과연 의지할 것을 의지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디에 매달려 있습니까? 어느 줄에 매달려 있고 어느 줄에 서 있으면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인 줄 알고 붙들었는데 위기의 순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흔들리는 시대를 살고 있으면 모든 게 다 흔들리잖아요 때로는 땅도 흔들리고요 부동산 아무리 믿어도 부동산이 얼마나 흔들립니까? 요즘 우리 온 나라 부동산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습니다 뭐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안심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거 뭐 그냥 날마다 뒤집어지는데 환율도 건강도 정치도 나라도 관계도 다 흔들려요 여러분 세상에 믿던 것 중에 흔들리지 않는 게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까지 흔들렸던 때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 흔들려 다 안 흔들려도 내 마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종종 코너로 우리를 몰아 넣으셔서 싸움을 걸어오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붙들려는 것 위기의 상황에 내몰릴 때 할 수 없이 기도를 하게 되고 할 수 없이 교회를 찾게 돼요 여러분은 목사를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만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불편하고 힘든 일인데 그러나 사실 보면 영적으로 보면 좋은 게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있다는 거 상황적으로는 힘들지만 그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났든지 그 일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면 은혜에요 은혜 가만히 보면 우리의 편에서 하나님에게로 즐거이 나아가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다가오시죠 야곱의 스토리에서 아주 목격하는 장면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대면 그때 모든 것들이 반전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야곱이 붙들고 놓지 않자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름을 대뜻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그때 야곱은 나는 야곱이다 대답합니다 사실은 이 이름을 그렇게 밝히고 싶지 않은 이름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어쩌면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사용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이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거든요 뭐 뒤꿈치를 잡는다 이런 것도 있지만 교활하다 이런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숨어있는 뜻이 있는 거죠 사실 그 이름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형에게서 형을 대신하여 축복을 받을 때 됐습니까 자신의 몸에 털을 막 붙이고 변장을 했잖아요 그 누구의 모습이 S의 흉내를 낸 거죠 야곱인데 야곱으로 살아야 되는데 S로 사는 거죠 S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낸 거예요 위장한 인생을 산 겁니다 그게 사기꾼이죠 속이는 사람의 결정적인 결함은 자기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건 뭐래요 자기 자신을 속여야 남도 속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인생은 허구에 차 있는 인생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위장된 모습 마스크를 쓴 거죠 가면의 그렇죠? 가면을 쓴 것이죠 정직한 자신을 노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이름은 너의 이름이 뭐냐 야곱이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거짓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거짓으로 형관을 만날 수도 없어요 더 이상 속이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야곱이라고 할 때 이제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28진의 말씀이 그죠 그가 이럴 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 이런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그 이후에 이렇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것은 이전의 삶으로 충분하다 이름이라는 게 정체성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이름이 바뀌는 그 개명은 예언적 성격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너의 인생은 이제 야곱은 끝내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너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너의 힘으로 만들어 가던 그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나의 손에 의해서 너의 인생이 결정된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야곱으로 부르지 말라는 말은 이제 너가 너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 조잡한 인생을 끝내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복마저도 자신의 얄팍한 방식으로 얻고자 예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올라가신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때를 단축하려고 하고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얻을 법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꼬이는 거죠 사실은 야곱이 실험하는 사람의 이름을 묻죠 당신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나님에게 이름을 건망자고 물어면 안 되죠 대신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한 그 자리를 야곱은 버니엘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러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 이 하나님과 대면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야곱의 인생의 분기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대면을 피해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막다른 코너로 모시고 하나님과 대면하게 하십니다 대면하는 순간 야곱의 인생은 이스라엘로 바뀌는 이전의 삶과 구분되는 분기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대면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재주로 살아오려고 했던 그 삶을 청산하게 만드는 그때의 무슨 일이 납니까? 31절 보니까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참 상징적인 구절이죠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이 해가 돋았다는 말은 뭘까요? 이제 새로운 어떤 출발이 있는 거죠 새로운 출발 과거에 어두웠던 힘들었던 그 시질이 다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언제 해가 돋았는가? 버니엘을 지날 때에요 이 야곱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이 버니엘을 지날 때란 말이에요 버니엘은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그의 인생의 모든 꼬였던 것들이 풀리고 새로운 전환점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가름하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꼬이고 힘든 추운 기울은 언제예요? 하나님의 부재예요 하나님의 부재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모든 게 결정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부재 요즘 오늘 하나님과의 대면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비대면 예배 우리 사람과의 관계는 비대면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비대면일 수 없죠 비대면 예배가 하나님과의 비대면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로 발전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과의 대면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대면이 모든 걸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속이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하나님과 대면하는데 어떻게 더 속이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모든 게 풀리는 것이죠 S와의 관계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다가 꼬였고 결국은 S와의 관계가 이렇게 뒤틀려 버렸어요 두려움이 온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대면한 이 야곱의 인생에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모든 것이 여기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도 새벽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면이 가장 먼저 일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대면을 하는 사람은 더 이상 머리를 굴리며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축복이고 그 자체로 우리의 인생에 해가 돋았다 해닿다 번이해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참 멋있는 장면 상황의 전환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해가 돋았다는 말은 이제 너의 인생 가운데 위기 상황이 이제 끝이 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면 야곱은 그동안 그토로 보면 성공이고 그토로 보면 잘 풀리는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대면을 피했던 그 인생은 어두운 거늘이 있었어요 야뽕나루에 홀로 있을 때는 그 상황이 극한 지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오 그의 인생이 최악의 상황으로 몰렸어요 그런데 이제 번해를 지나므로 해가 돋는 역사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습니다 2020년 우리 모두가 참 힘들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힘들었어요 예상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요 어느 해보다도 길고 긴 한 해를 살았어요 아픔들을 겪으면서 우리의 삶의 깊은 침체에 겪었어요 이게 또 언제까지 더 진행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전환, 반전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점은 어떤 외부적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버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는다는 것 버니엘,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어둠이 몰아내요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반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자문 4장 18절에 보니까 의인의 길은 돋는 해설 같았어요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러면 이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의인의 삶은 햇살 같아서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 광명에 이른다 사랑하는 성들이 오는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추구합니다 한낮의 광명에 이르는 어둠이 사라지는, 엄지가 사라지는 환하게 그 한낮의 광명이 충만한 역사 그것이 2021년에 해가 돋는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이 절었죠 왜요?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기 때문에 절로 끓이는 야곱 그는 그 이상 지팡이를 얻어요 나중에 보면 창세기 뒷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하는 모습이 나와요 아마 이 사건 이후에 그는 절로 끓였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걸어다닐 수 없는 존재 무엇인가를 의지해야 하는 존재 야곱은 특징이 뭡니까? 강한 자아예요 더 이상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았던, 억이 양양했던 더 이상 자신의 힘을 믿고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했던 것이에요 절로 끓인다고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잘 됐어요 자기 발로 자기만 마음껏 다닐 수 있을 그때가 사실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그 순간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죄성이 뭡니까? 독립성이잖아요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의 힘이 부족할 때가 아니에요 힘이 넘칠 때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신감이 문제인 것입니다 조금은 느린 듯 하지만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매 순간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 그것이 최상의 삶입니다 빠르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우리는 무엇인가에 쫓기며 막 달려왔어요 막 그냥 현실로 들어가면 정신없이 쫓기는 거죠 그래서 막 다 뛰는 겁니다 막 뛰고 또 왜 뛰느냐 모르면 다른 사람이 뛰니까 같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 모두를 멈춰 세웠어요 All stop이에요 급한 걸음을 멈추게 하신 의도를 우리는 깨달아요 너무 자신만만하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제 겸손하게 겸손하게 우리의 독립심, 우리의 자립심, 우리의 의지, 우리의 열심, 우리의 강한 성취욕으로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다 멈추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10편, 23편, 1절에서 요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할 때 그 양의 태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목자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얻는 위안이 뭡니까? 야곱은 신자답지 않게 살았지만 그래도 신자는 신자였어요 하나님의 탁한 백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 말은 복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을 하셨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스스로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했고 자기의 방식으로 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의 인생은 꼬이고 그의 삶은 망가졌어요 그때 홀로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의 곁에 찾아와 주셨어요 야곱은 의식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조금씩 그를 당신의 곁으로 끌어당기셨어 야곱은 점점 바깥 원을 돌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원 안으로 끌어들이셨어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야곱을 결국은 링 위에 올리시고 싸움을 거시며 그리고 졌다고 야곱의 판장성으로 손을 들어주시는 척 하시며 야곱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누가 보아도 짜놓고 하시는 모습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마치 약자처럼 행동하세요 살살 달래시며 당신의 백성의 자리로 수도록 이끌어들이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 기회 없어요 지금도 어렵고 힘들고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만 우리는 2020년 마지막 주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잘난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언제나 우리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욕심이 앞섰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책이 28장 15절에 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야곱이 도망을 칠 때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받고 형을 속였던 그래서 두려워 도망을 칠 때 베데리라고 하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두렵고 외롭고 떨리던 그 밤 도망을 치던 그 객지의 외진 곳에 누워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이 가난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와 기가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것은 이건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처럼 속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약속을 서로 하지만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 약속한 것마저도 잊어버릴 때도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야곱이 약복날에 홀로 있을 때 주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변화무상한 상황 불안정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상황도 변화무상하고 우리의 믿음도 연약하고 우리는 날마다 변화 이렇게 변덕스러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연약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자신의 상태만 본다면 소망이 없어요 사실 야곱의 그 인생 자체만 보면 정말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시시댓돌 거기에 다가오신 올 한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언제나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새로운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새해가 다가온다고 상황이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어떤 상황이 좀 더 진전될 것이라고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앞으로도 별일이 다 일어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우리를 향한 그 열심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근거요 소망의 근거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아야 할 믿음의 근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셨던 떠나지 않아 하셨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의 모든 인생의 어둠이 끝이 나고 해가 돋은 것처럼 비록 절로 끓였지만 우리의 참 의지 대신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전환된 야곱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의지가 되시므로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에게 초점을 맞추고 달려간다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붙잡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